오늘은 을지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열리기 한 10분 전인데 벌써 한 대기가 30명? 오늘 분명 평일이거든요. 평일 오픈런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. 평일 오픈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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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데이 금방 골치 먹 July 매일 먹으며 지נ지로 해서 2분 이상 4분 6분 8분 소리만 일어났어요 정리 왼쪽 이렇게 많이 말렸습니다. 침묵 안 씹니다? 집안통화해서는 안 됐는데? 네. 일단은... 지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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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찍혀서... 진짜... 이거야... 이제 하나 더 먹으면 될까요? 어. 아. 아. 음. 고춧가루 고춧가루 포함이나 랩트를 소금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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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쥬기 띠쥬기 너무 맛있어 다른데 저녁 저녁에는 정말 세밀하게 하는 여러개 섞어요 그리고 원단을 원하는 원단, 화학지 몇 개를 더 왔어요 인천카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원단은 쌓的时候받고 있습니다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